사실 우리가 역사를 잃어버렸어요. 짓밟혔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역사를 우리는 찾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일 친선 매우 중요합니다. 일본은 남의 나라가 아닙니다. 사실은 고대의 한일은 동족이었습니다. 한반도에서 건너간 도래인들이 신교를 가지고 건너가서 일본 땅에서 신교를 폈습니다. 그 사실은 일본의 동경제국대학의 구메의 군이 딱이라고 하는 교수가 이미 1891년부터 발표한 논문이 있습니다. 신도는 제천의 고속이다. 신도, 신도라는 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천신을 제사드리는 것을 말하는데 이 구메의 군이 딱히 교수는 특히 동경제대에서 교수직으로 있다가 일본 신교가 고조선의 신교가 건너와서 그것이 일본의 신교가 되었다는 것을 밝힙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13쪽에 보시면 거기 고대의 문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 왕실의 신학화금 비보라고 하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비밀 문서인데 여기 보시면 두 번째 전에 북어문이라고 나오고 그 다음 다음 세 번째에 한신이라고 나옵니다. 우리 한국의 귀신신자 한신 이것을 가라노가미 또는 가라가미라고 하는데 일본 천황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난 11월 23일에도 마찬가지고 해마다 11월 23일에는 신상제라고 하는 제사를 지냅니다. 이 제사를 지낼 때 받드는 세 분의 신이 바로 이 한신 두 분하고 원신이라고 해서 신라신 한 분 이 세 분의 신은 일본 왕실에서 최고의 신으로 제사를 모십니다. 여러분이 이걸 이해하실 분들은 많이 계시라고 봅니다만 한신 이후 악보입니다. 그 앞에 건 말도 되는 악보고 그 다음에 또 한신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일본의 소부의 만엽 가나라고 하는 한자를 가지고 일본어에 맞춰서 쓴 우리의 향찰이라든가 이두와 같은 방식으로 일본에서 이것도 등장하게 되는데 물론 여기에는 백제인 왕인 박사의 영향이 매우 큽니다. 사실은 왕인 박사가 최초의 이 만엽 가나를 가지고 남파진가라고 하는 시를 쓰게 됐던 겁니다. 최초의 시. 16쪽을 보십시오. 16쪽을 보셔서 옆으로 돌리시면 거기 연의식 권제일 신기라는 게 나옵니다. 16쪽입니다. 이것은 연의식이라는 건 927년 그러니까 10세기 초반이죠. 10세기의 일본 왕실에서 왕실법도 시행세칙입니다. 이것은 모두 50권짜리인데 맨 첫 대목입니다. 천신지기 제사 한울신 땅신에게 제사드리는 왕실법도입니다. 이 문서의 제일 첫 대목에 사시제라고 나오고 여기에 두 번째 줄에 보면 위에 원한신 나옵니다. 원 일본어는 선호가라카미라고 하는 건데 그 다음에 국내성 신삼좌 국내성인에게는 뭘 말하냐면 천왕가를 말합니다. 국내성 신삼좌 여기에서 원신사 손오카미노 야시로 그 다음에 한신사 이좌 두 분입니다. 사실은 백제신 두 분인데 가야신이라고 하는 한 분은 가야신이라고 하는 일본 학자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것을 백제신 두 분으로 제가 그동안 쭉 연구해왔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이 일본 왕실에서는 조선 삼신을 받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매번 11월 23일에는 우리의 고조선의 천신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도 이제 두 번이나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천왕 모시고 제사 지내는 최고 책임자 아베스에마사 악장이란 분 이분은 작년에도 사실은 전라남도 교육회관이었죠. 작년에 와서 이분 직접 강연하셨고 제가 해설을 했습니다만 조선 신이라고 분명히 이분도 밝혔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구메구니당의 교수 이분의 그 연구론 일본 고대사를 보게 되면 한일은 완전히 이것은 한반도 도레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국가이고 그리고 조선 천신을 제사 모셨다는 것 그래서 이분의 그 연구론을 보면 부여의 연구의 신 고구려의 동매의 신 예의 무천의 신 만의 올제의 신 이 등등 고조선 민족의 만주 땅의 우리 부여의 시대로부터 이루어진 발자취를 이분이 다 밝히고 있고 일본 왕실 사당으로 여러분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미예현 이세시에 있는 이세신궁 이 이세신궁에 모시는 신은 천조대신이 아니다 이세신궁에 모시는 신은 고조선 신들이다 지금 말씀드린 부여의 연구의 신 고구려의 동맹의 신 예의 무천의 신 이러한 신들을 모시고 일본 왕실도 제사를 지내왔다고 하는 것을 이분이 공개했습니다 저는 이분의 이 방대한 논문들 저서를 한 40년 동안 저 나름대로 섭렵하면서 이분은 피령코 우리 민족 고대사인 환단고기를 공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일본 국내에서는 서릉부 말하자면 일본 왕실 비밀서고 여기에는 환단고기의 고대본들이 반드시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것을 제 눈으로는 못 봤습니다만 구메쿤이다케 교수의 이 연구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외하는 진정의 후손이라고 했는데 진인정 신라의 후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곧 천일창 왕자 말하자면 연호랑의 천신 제사의 발자취를 밝힌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환단고기는 지난해 아주 석학이 계세요 한 분 안경전이라고 하는 환단고기 역주자가 계신데 이분의 연구는 제가 일본 고대사와 비교하는 논문을 제가 쭉 써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밝히겠습니다만 보면 환단고기의 대목들이 일본 고대 역사하고 부합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놀랍습니다 그런데 좀 외남된 얘기를 하자면 아직도 우리나라 학계에는 식민사학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활동이 아주 번창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 민족사를 하는 학자들을 의무로 양으로 압박을 해서 우리가 국가에 연구비를 신청하면 불에 길 걸어서 연구비를 못 받게 합니다 우리 학자들은 집을 팔고 정말 논밭을 팔아서 공부하고 있는 것이고 언제까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나가도 되겠습니까 저는 일본 사람들을 보면 참으로 따뜻한 마음이 생깁니다 일본을 돌아다니면 남의 나라라고 생각 안 해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정말 선량하고 훌륭합니다 그러나 일부 국수적인 사람들이 정권을 장악하고 한일 관계를 자꾸만 악화시키고 있는데 엄연한 사실들 위안부 문제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자꾸만 변명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하는데 이래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나라에서 또한 이병도라고 하는 일제 식민사학에 이분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병도라는 분 이분이 경성제국대학에서 완전히 일본 식민사학을 받아가지고 해방후부서 우리 학계를 주름 잡아왔어요 그 후학들이 각 대학에 포진하고 있어서 민족사학을 오히려 배탈시에 그러면 이 사람들의 초상은 그럼 당군이 아니고 우리 황국이나 배달이나 당군의 후선이 아니고 그럼 어디 어느 곳에 도대체 후선들이란 말입니까 우리는 역사를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20쪽을 보시면 거기에 구메쿠니닥 교수가 일본 고대사에서 쓴 그 내용들입니다만 일본의 신교를 이분이 밝히고 있죠 글자가 잘 안 보이는데 신교의 국가에는 큰 관계가 있는 것은 옛날 사람들이 잘 알 수 있고 그 신대의 발자취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제 그 아래 보면 쭉 나옵니다 구메쿠니닥 교수 한일은 천신신교 바탕에 신라계성 동족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있는 걸 보면 안경전 환당고기 역주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종교의 뿌리는 한민족 신교로부터 나왔다 또한 그와 같은 문헌학적인 고증은 규원사와의 이신도 설교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것은 지지난해의 창원 MBC 회관에서 환당고기 북콘서트에서 환당고기 안경전 역주자가 밝히신 강설의 일부입니다만 바로 이러한 것을 구메쿠니닥 교수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로 우리 역사를 우리가 우리 손으로 짓밟을 수는 없죠 우리 손으로 우리 역사를 우리가 찾는 일에 우리가 나가야겠고 그로 그렇습니다 이 구메쿠니닥 교수는 소위 이른바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일선 동조론자가 아닙니다 일선 동조론은 전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정말 순수한 우리 민족 신교를 이분이 일본 천왕가 고원분서로서 공부하고 나서 신도는 지해천의 고속이라는 훌륭한 논문을 썼고 일본 고대사 이것은 1907년에 나온 책인데 방대합니다 여기에 정말 한일이 고대 일본에서 한반도에 건너온 도래인들이 이룩한 우리 민족 신앙 민족 신앙의 발자취를 모두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메쿠니닥 교수의 한일 동족설이라는 것은 조선 민족의 신앙을 조선 민족의 신앙을 받드는 한민족의 발자취 그러한 후손이라는 것에서 동족입니다 그러면 일선 동조론은 누가 제일 먼저 시작했느냐 그것을 제가 이 논문에서 조금 밝히고 있습니다 21쪽을 보시면 저 아래 구메쿠니닥의 교수는 근대 최초로 한일은 조선 천신을 함께 신봉하는 동족임을 주장함으로써 일제적이 국수의 세력에 매도되어 도쿄제국대학 사학과 교수여서 제출당하는 수문을 겪었다 여기 굳이 한 가지 밝혀두자면 일제의 이른바 일선 동조론자의 시발은 교토 대학 사학과 교수 기다 사다키치부터였다 이 일선 동조론자가 등장한 것은 19세기 구메쿠다기 교수 시대 이후 20세기 후반 일제 궁극주의의 치하 3.1운동 당시인 1919년에 교토 대학 교수 기다 사다키치의 연구론입니다 조선민족이란 무엇이냐 조선민족도 난이도야 이렇게 나옵니다 로부터 시작되었고 이 주장은 부재로 달았으면 일선 양민족의 관계를 논한다 이런 부재를 달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비로소 일선 동조론이라는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아주 아전인수격인 맹랑한 일선 동조론 기다 사다키치부터 시작되었고 이것에 대해서 일본 고대사학자 저명한 고대사학자 우에다 마사학기 교수 우리나라 테레비어에도 서로 나오신 아주 훌륭한 학자가 계십니다만 이분이 요새 90이 다 되셨는데 요양 중에 계세요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이분이 일찍이 기다 사다키치의 일선 동조론을 아주 이성적으로 비판한 글도 유명합니다만 이 일선 동조론의 앞잡이 기다 사다키치는 일제조선정로부 조선사 편수의 수사관들이 수사관들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막 망친 사람들입니다만 이 수사관들에게 적극 동참 영합하기 위하여 조선구운대사를 왜곡한 것이 그의 일선 양민족 동조론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하는 방대한 논집 민족사 이용구 8권짜리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다 사다키치가 뇌와부동한 조선정도부 수사관들이란 누구냐 조선상고사 말자리에 앞장섰던 만주건국대학 동양사학교수 이나바 이와키치 도쿄대학교수 구노이다 가스미 교토대 교수 이만이시료 이 사람들입니다 기다 사다키치는 교토대학 동문들인 이나바 이와키치 이만이시료 등과 결탁해말면서 소위 일선 동조론을 본격적으로 펼쳤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 귀중한 자리는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우리 민족사를 회복하는데 기여하시는 그러한 자리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계속 우리는 우리의 민족사를 찾아야 합니다 민족사를 찾는 것은 우리가 한일 진선을 사실은 이루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선량한 그 대다수의 일본인들이 간혹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마는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우리 한일은 진선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